대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저 다 몰라요. 세무사가 해야지. 그런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지금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법에 대한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고 아직 미비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세세한 것들,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해서 어려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아직까지 결정 확신이 난 것도 모르고 세무사들도 저도 까다로운 부분들 물어봤더니 세무사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시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세무사들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다 일 있다고 끊더라고 잠깐. 물어보니까는. 좀 이따 가르쳐준대. 지금 일 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지도 찾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참 이따 전화 오더니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활성화 방안이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 정황과 임대 사업자라는 부분과 어떤 혜택과 이런 것들에 대한 교집합을 만들면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쭉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현재 시황들 현재 분위기들과 임대 사업자라는 부분과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 부분에 대한 교집합을 찾는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리스크를 많이 해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막 적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는 것만 알면 돼요. 취득세는 취득세는 전용면적 전용면적 이제 그 60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내야 될 세금에 내야 될 세금에 15%만 내면 된대.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그 대신 세금 감면을 받는 거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없어야 되는데 건축 분양 또는 분양시에만 이게 이 법이 처음 나왔을 때는 분양도 되게 안 될 때였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나왔단 말이에요. 2014년도 경기가 안 좋을 때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분양도 활성화시키려고 이거에 나온 거야. 지금 분양 너무 잘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용해 볼만 한 거지. 그죠? 그래서 취득세 부분은 분양하는 것만 분양하는 것만 우리가 해당이 돼요. 재산세 부분은 2호 이상 임대 시 공동주택 건축 매입 또는 그냥 매입만 해도 돼. 분양이 아니라 매입을 해서 2호 이상 우리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내면 재산세액을 50만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85% 감면을 받는데요. 네? 50% 감면 75% 감면 얘기가 있어. 그래서 감면이 많아. 그 대신 조건은 2호 이상이야. 네? 2호 이상 재산세 부분은 이해가세요? 2채 이상이란 말이잖아요. 채랑 호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한 채는 아니란 말이에요. 2 1 2 2 2 자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2021년까지 취득세 재산세를 2018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2021년까지 3년 연장을 한대요. 재산세는 8년 이상인 장기 임대하는 소형 주택 40제곱미터 이하인데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혜택은 감면이 돼요. 그 대신 장기로 임대를 해야 돼. 1호만 임대하는 거는. 그래서 8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거 1호만 임대할 때 재산세를 감면 받으려면 장기로 임대를 해야 돼. 장기 이해가세요? 다가오 주택은 모든 가구당 40제곱미터 이게 좀 법이 미비한 건데 주인이 거주하는 면적까지인지는 모르겠어. 임대하는 부분을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대. 아마 임대 부분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다가구가 주인이 거주하면서 주인도 좁은 데 살고 다 임대 이런 다가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주인 거주 부분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임대하는 부분만 40제곱미터가 전체 이하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 저도 취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현행 주택 소득 임대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종합 과세 중이고 2천만 원 이하는 분리 과세 종합과 종합과 분리는 무슨 말이냐면 소득을 다 합산하는 거야. 종합 소득 합산 우리가 소득세는 양도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일반 종합 소득세도 누진세잖아요. 누진세라는 것은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거지.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주택에 대한 임대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 합산을 해. 내가 다른 소득과 종합 합산을 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종합 합산 다른 거 보는 공무원 연금 받는 거랑 합산이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근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 과세 대상 분리 과세는 단일 세율로 매기는 거야. 단일 세율 14% 그렇게 해서 경비공제는 지금 그전에는 60%였는데 70%로 늘려요. 그래가지고 1년에 1333만 원 1333만 원까지는 과세 표준이 제로가 나와요. 왜냐면 필요 경비를 70%를 하면 이게 0.7 하면 이게 얼마예요? 7217 73121 이게 이게 933만 원 정도 되나 봐. 예? 933만 원 그죠? 그러면 70%를 빼준다는 거야. 1333만 원에서 필요 경비를 필요 경비를 933만 원을 빼주면 4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 소득세는 400만 원이 기본 공제가 있어. 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제로가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한 달에 이게 111만 원을 벌면 111만 원을 벌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그렇죠? 과세 표준 자체가 아예 제로가 되는 거야. 어려워? 과세 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 세금을 매지는 소득금액의 기준을 과세 표준 금액이라고 그래요. 네? 세금을 매일 게 없어. 아예. 그러니까 111만 원 받는 거는 그냥 벌면 해도 돼. 그러면 내가 연금이 한 150 나오고 111만 원 받으면 대강 살잖아. 260이니까. 그럼 경조사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요. 집을 대출을 해가지고 샀는데 다음에 다음에 이제 유료야. 이제 유료. 아니 아니 유료로 전환해야 돼. 아니 멀리서가 유료라니까 또 끝까지 또 나이가 깡패네. 나중에 끝까지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자꾸 까먹잖아요.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이 제로가 된다. 그냥 그전에는 그 천만 원이었고 그래서 이제 필요 경비라는 건 뭐냐면 필요 경비를 70% 인정해준다는 뜻은 뭐냐면 보통 소득이 높으면 기장을 해야 돼요. 기장을 한다는 뜻은 세무사가 정확하게 내 걸 계산을 해줘야 돼. 너는 얼마를 벌었고 네가 쓴 거는 경비가 얼마고 감가는 얼마가 되고 세무사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천만 원 이하 소득 또는 저소득층은 세무사를 쓸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빼줄 금액을 그냥 단순 경비율이라 그래갖고 필요 경비를 그냥 너는 일괄적으로 넌 천만 원 벌었으면 70%가 나갔을 거야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원래 많이 벌면 나간 금액을 이렇게 카드 쓴 금액 건물이 감가가 된 것들 막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2천만 원 이하는 세무사를 쓸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경비율을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야. 월세 총 들어온 거에서 내가 쓴 금액이 70%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기본공제를 이렇게 해준다. 그렇게 하면 한 달에 111만 원 벌어봤자 세금은 안 낸다.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생기면 사람이 사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생겨도 되게 행복해져요. 떼돈을 벌려고 하면 투자를 못하는 거야. 마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최근에 1년 동안 5억이 올라 7억이 올랐거든요. 그런 걸 따지면 자꾸 불행해져. 돈도 없으면서. 그냥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생겨도 얼마나 생활이 달라지는데 본인이 100만 원만 한 달에 더 생겨도 어머니 가서 메뉴판에 금액을 안 시키고 음식을 시킬 수가 있어. 7천 원짜리 금액을 안 보고 먹고 싶은 걸 시킬 수 있다니까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있어도 맞아요. 지금은 금액을 시키잖아. 메뉴를 안 시키고 오늘의 메뉴 100만 원만 더 있어도 괜찮은 삶이 됐는데 어차피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세 있는 분들은 역전을 노리는 것보다는 준비를 하고 안정을 취하고 그렇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실패를 하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나이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한 번은 도전해볼 만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 살 날이 더 많은데. 도전을 해볼 만하다는 거지.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어머니가 한남뉴타운 투자해서 뭐 하겠어 솔직히. 그래요? 입주할 때 90에 입주하면 90에 입주하면 뭐 행복해? 갭 투자해도 1년에 5천 원 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 그냥 갭이 나는 거예요. 한남뉴타운 같은데 막 장기적으로 투자해봤자 신격호 회장 봤죠? 검찰청 가서 여기가 어디냐 막 검찰청이 왔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몰라. 내가 여기 왜 왔냐. 신격호 아시죠? 그래 버리면 한남뉴타운 입주해서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에 맞게 그냥 매달 110만 원씩 탔으면 더 좋은 거야. 본인에 맞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좀 도전적으로도 투자를 한번 해볼 만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되면 회복하면 되지 뭐. 뭐 1억 없으면 어때 살면서. 자 건보로도 정상 부과한다. 소득분부터 하되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품을 대폭 감면한다. 그래서 연 2천만 원 초과 임대 소득에 대해서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이렇게 부과 중인데 보면은 뭐 이제 가입 유형별로 건보료 인상품을 받더니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냥.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임대 소득이 연 월 111만 원만 벌면 아들 밑으로 들어가도 돼. 임대 사업자를 내면 아들 밑으로 못 들어갈까 봐 겁나잖아. 아들이 여태까지 제일 잘한 거 아들 밑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아들이 제일 잘한 게 의료보험이잖아. 의료보험 평생 효도 중에 제일 잘한 거 의료보험 그게 끊어질까 봐 그러는데 어머니가 111만 원까지 벌잖아요. 아들 밑에 의료보험 피부양자를 유지를 해. 오늘 많이 벌었네 오늘 아멘 아멘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대요.